오늘 4월 4일 저녁 7시 50분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또 한 번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3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규모도 4에서 5 이상의 강진입니다. 어제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는 규모 4.3과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런 평상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이 불안한 또 다른 이유는 미야기현과 함께 지진을 연쇄 도미노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미야기현 앞바다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과거를 되돌아가 봐도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는 후쿠시마 미야기현과 연쇄 도미노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틀 뒤면 4월 6일 보름달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만 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석 변형력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이 뜨는 만조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 가보면 오늘 4월 4일 발생한 기이수도의 지진 이후 이즈제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2022년 3월 16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12월 3일 오전 9시 28분경 일본 기이수도에서 규모 5.3진도의 약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지만 기이수도 강진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2021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경 야만하시현 후지 호수 동부 지역에서 규모 4.8 최대진도의 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12월 이즈제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2021년과 2022년 후쿠시마에서 규모 7.1과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름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함이고 무슨 악몽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기우현 오늘 히다 지방의 지진도 후지산의 대폭발을 연상할 수 있으며 구마모토 아소지방에 어제의 지진 역시 한 달 전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 지진 이후 3월 6일 규수 가구시마현 사스마 지방과 구마모토현의 연속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3일 후인 3월 9일에는 규수 오이타현 중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수 지역에 지진이 시작되었으며 잠시 잠잠하다가 10여일 후인 3월 22일에 다시 한번 규수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규수 지역이 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규수 휴가나다 지진으로 다시 규수 지역에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고 오늘 4월 3일 규수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일본 열도의 침몰인가 아니면 이번 소동이 그저 잠시 잠깐의 시끄러운 소동으로 끝날 것인가 이틀 동안 지켜보면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